국민의힘은 오는 3월 9일 치르는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선출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100% 반영하는 국민참여 경선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대구 중남구 지역구는 후보군이 20명이나 난립할 것으로 예상돼 최근 비공개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1차 컷오프를 도입하는 안도 도입됐습니다. 당원 투표 경선할 경우에 지역 당원 간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전략 공천을 하면 낙하산 공천 논란으로 지역 반발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국민 참여 경선 방식 역시 인지도가 높은 중앙정치권 인물 등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